안녕하세요. 바비키미니스트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바비키목사입니다. 이 시간 저희 팀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비키미니스트리의 기타를 맡고 있는 연 8살 최현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비키미니스트리의 건반을 맡은 오세필입니다. 이번 공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공연장에서 봐요. 안녕하세요. 바비키미니스트리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고 있는 로우 성철이라고 합니다. 이번 5월 콘서트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비키미니스트리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송덕조 전두성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픔에서 회복의 시간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5월 11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월 11일 목요일 7시 반 아픔의 집에서 회복의 집으로라는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홍대의 CCM 아지트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망이 오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맛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비키미니스트리 파이팅! 바비키미니스트리 파이팅! 예술을 깊이 생각해 예술을 깊이 생각해 자신이 궁금해 지금 connection 바비키미타임 바비키미타임 예술을 bachelor 해주신 Fahrtransники 우리 첫 시간을 깊이 생각해 예술을 보캌이 도로 통제